그 완전체의 공백이 한 2년 정도 됐었습니다. 네 어떻게 그 오랜만에 그래도 완전체로 컴백을 했는데 기분들이 어떠신지 네,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엔 제가 없이 이제 4명이서 한 1년 반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같이 다시 활동을 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 어디를 봐야 되죠? 아무데나 보시면요. 어 기분이 너무 좋고 지금 같이 앨범을 어제 저희가 컴백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EXID 2년 만에 완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팬분들이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저희가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청구하는 예능은 끝났다! 라이브 소통 방송의 시작! 스타와 함께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